부, 명성, 힘, 이 세상 모든 걸 가진 남자, 야구왕, 골드스타, LG, 구본무 회장은 말했습니다. 이 보물말인가? 원한다면 주도록 하지. LG 트윈스 우승만... LG가 우승이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LG 트윈스 한국 시리즈 통합 우승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봉인된 술이 3가지 있어요. 국회 앞에 핵대상 지하에 묻혀있는 와인, IMF 때 망했다가 방치된 오크통에 담긴 소주, 그리고 이술입니다. 야구계의 전설 LG 트윈스의 우승주. 얘가 왜 유명하냐면요. LG가 우승하면 마시자고 사놨는데, 29년째 우승을 못했어요.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LG의 전 회장님이고요. 소문난 야빠이자 LG 트윈스 초대 구단주입니다. 심지어 이군 선수들의 이름과 학력까지 외울 정도고, 선수들을 가끔 집에 불러서 회식을 하기도 했대요. 뭐 구단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사람 재벌 회장님이잖아. 야구만 잘해도 재벌집 막내 아들이 될 수 있다고. 아무튼 회장님이 1994년에 훈련 중인 선수들에게 선물을 사줘요. 훈련장 근처에 있던 지역 술을 사서, 야 올해 우승하면 마시자 했는데 진짜 우승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다음에도 이 술을 삽니다. 야 새통 샀으니까 우승하면 마음껏 마시자. 그리고 술의 뚜껑이 열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회장님은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는 매년 야구리그가 시작되기 전에 기자들이 올해는 LG 트윈스 우승주 뚜껑이 열릴 것인가? 라고 해요. 우승주의 뚜껑은 몰라도 팬들 입장에서는 뚜껑이 열리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야구는 사실 공놀이가 아니라 해리포터 저주 마법 대전 같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의 시카고 컵스라는 야구팀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승전에 한 관객이 애완염소를 데려갔어요. 심지어 염소표까지 끊어서 들어갔어. 그런데 구단주가 냄새 난다고 둘을 경기장에서 쫓아낸 거죠. 그때 너희는 내 염소를 모욕했으니 다시는 우승 못할 거야. 라고 염소의 저주를 퍼부었죠. 이 저주가 깨지는데 71년이 걸렸습니다. 일본에는 KFC 저주도 있었어요. 한신타이거즈라는 팀이 우승했을 때 너무 기뻐서 약간 선수들 닮은 사람만 보면 강가에 던졌대요. 그런데 외국인 선수를 닮은 애가 없네? 어? KFC 동상? 그래서 냅다 KFC 매장 앞에 가서 할아버지 동상을 뽑아서 강에 던져버린 거예요. 직원들은 분노에 차버렸죠. 너희는 내 할아버지를 모욕했으니 다시는 우승 못할 거야. 그랬더니 그 뒤 38년 동안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한국 버전으로 있는 게 바로 LG 트윈스 우승주예요. 우승하라고 사놨는데 얘 때문에 우승을 못하네? 한 몇 년 지나니까 안 되겠더라고. 회장님이 바로 우승주 묻고 더블로가 우승선물에 롤렉스까지 걸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저주 2배 걸려버리죠. 29년 동안 우승을 하지 못할 거란 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세상에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있는데 그 중 하나가 LG 트윈스의 통합 우승이에요. 근데 그게 이번에 깨지려고 했다니까? 공 하나만 잘 던지고 공 하나만 잘 치면 29년 된 술을... 어? 29년? 그 정도면 술이 상해서 식초가 된 건 아니겠지? 아니 술을 마시기로 한 지 그래도 거의 한 세기가 지났잖아요. LG 트윈스 우승은 사실상 유통기한을 한창 돌파한 하약으로 진화한 게 아니냐. 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죠. 다행히 이 술은 마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알코올 도수가 18도 이상이면 유통기한이란 게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얘는 40도가 넘어요. 이미 너무 독해서 당연히 술의 맛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이런 술은 놔두면 증발하여 공기 중으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LG 트윈스가 우승을 했어. 그런데 이미 술이 말라버렸다면? 위스키의 나라 스코틀랜드에도 매년 보관해둔 위스키의 1에서 2%가 자연적으로 증발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엔젤스 쉐어. 천사들의 몫이라고 불러요. 천사가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기후가 달라서 1에서 2%가 아니라 5에서 10%가 사라져요. 마셔도 너무 마신다. 예를 들어 우승즈가 한 통에 4리터고 한 중간 정도 잡아서 7%씩 매년 사라졌다면 올해 524ml 남아요. 그냥 맥주 한 캔불량 남은 거야. 그걸 선수들끼리 마신다? 이거 의리게임해야죠. 그래도 가끔씩 이 부분을 물어본 기자들이 있나봐요. 한간에는 아직 찰랑이는 정도다. 원래는 술이 3통이었는데 하나로 합쳤다. 또 새로 술을 사서 부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 우승을 못하면 확인을 못하니까 그냥 때워맞기로 말한 것 같은데? 이러다 우승해버리면 급하게 참이스를 채워놓을 수도... 그런데 LG 트윈스가 올해는 어떻게 무사히 정규리그 1위를 하고 코리아 시리즈를 준비하게 된 걸까요? 승리의 축복 주문이 왔어요. 바로 피의 의지죠. 올해 미국에서 62년 만에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한 팀이 텍사스 레인저스. 그리고 일본에서 38년 만에 일본 시리즈를 우승한 팀이 한신 타이거즈. 그렇죠. 다 티가 들어갔죠. 바로 이것이 올해의 LG 트윈스. 근데 KTVs도 티 아닌가요? 노티야? 매일같이 술을 마시는 사람이 술의 참맛을 모르듯 자판기 커피 뽑아먹듯 우승한 팀들도 이 기다림의 맛을 모르죠. LG 트윈스의 우승주 아와모리 소주를 사는 사람들은 그 술독에 소원을 걸어두고 이뤄졌을 때 마시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해요. 목표도 있고 그것을 쌓기 위해 들인 노력의 맛이 이 숙성된 술에 배어있는 거죠. 대신 굉장히 독하니까 물을 타거나 하이볼로 마시는 걸 추천. 그런데 왜 우승주는 어디 가고? 맥주를 뿌려? 아 저 맥주 이름이 켈리래요. 켈리가 뿌리는 켈리는 인정이지. 어 그런데 또 술 사는 건 저 맥주의茹을 시작하니까 불가 Å 뭐 혹시, 나는 를 붙게 permuka?